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넌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숨 막혀 넌 게 모든 게 다 get out 요즘 넌 내 친구보다 대화를 안 해 날 너무 잘 알아서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 그렇게 할 말이 없는지 내게 물어봐요 좀 어떤지 어이없지 정말 궁금한 것 같진 않아서 나는 대답해 그냥 그래 널 만나면 꿈 무언가에 묻게 있는 기분 처음 만남의 그 설렘 이해 안 되는 기분 당장 헤어져도 아쉬울 것 같지 않은 기분 이젠 둘보다는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은 기분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적극적으로 맘에 없는 말도 하지 마 All I know is 시간이 아껴다는 거 그리고 배워야 할 건 사랑을 막아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넌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숨 막혀 넌 게 모든 게 다 get out 오늘은 좀 피곤한데 제발 내버려 두면 안 돼 나를 몰아세우기만 하는데 너와 무슨 말을 해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하네 오늘따라 좀 거슬리네 못난 사람 취급받는 건 난 못 참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 이 상황을 너 빼는 사람 피곤하게 나 지금 졸려와 늘 얘기해 사랑이란 어쨌다고 이렇쿵 저렇쿵 모르겠고 너 오늘따라 짜증나게 나 그냥 혼자 잘게 너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넌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숨 막혀 너게 모든 게 다 get out 갑자기 왜 이래 후회할 거야 내일 분명해 그만 진정해 잠깐 앉아 우리 좀만 얘기해 뭘 더 얘기해 됐어 소리치기 전에 그만해 나 다한 건 뭔데 빨리 나가 우리 이제 그만해 언젠 우리 집이라며 너와 함께 있어 달라며 자꾸 나를 탓하는데 내 맘이 변한 거잖아 자꾸 저쪽하지 좀 마 누가 오기라도 하나 봐 이제 매달려도 내가 너를 떠날 거야 나 집에서 나가 right now 떠날 거야 나 집에서 나가 나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나 집에서 나가 right now right now 숨 막혀 너게 모든 게 다 get out 하나에 Ley, thank you, thank you 내가 너를 떠 이제